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삼성물산 배임 의혹 관련 기자회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자택공사 대금을 대납받아서 한 것과 연관되어서 삼성그룹 총수일가들도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보자의 증거 공개 그리고 정의당 입장 등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소아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일가주택공사 비용 33억 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 특가법상 횡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으로 가장해서 삼성물산 자금으로 공사업체 대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 회장을 기소 중지 처분하고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B씨와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재벌 총수 비리와 전행을 보여주는 이번 사건이 과연 이건희 회장 1명으로 국한된 것인가 오늘 기자회견은 재벌 총수 일가가 자택을 수리하면서 그 비용을 기업을 통해 대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자택 공사 대금 역시 삼성물산이 공사 대금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으로 제보가 들어왔고 오늘 제보자가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입니다. 먼저 정의당의 이혁재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으로부터 기관 경과와 당의 입장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 이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 12월 주식회사 틸스톤 엔지니어링 곽상훈 대표는 정의당 공정경제본부에 찾아와서 삼성물산의 서면 미비교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에서 부실공사가 진행된 것 중소기업의 핵싱 비수를 탈취한 것에 대해서도 재벌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여기 계시는 지스톤 엔지니어링은 곽상훈 대표께서는 무려 25가지의 특허를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조물 시공과 유지관리에서는 타해 추청을 불허하는 최고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2005년부터 삼성물산과 거래 관계를 맺고 30여 건의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제보하신 내용 중 오늘 발표한 내용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용산구 한남동 일원의 신중축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곽상훈 대표에 따르면 지스톤 엔지니어링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남동 초공수 일가 자택의 방수와 콘크리트 결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공사의 재료 개발 실험에 동원되었습니다. 지스톤 엔지니어링이 처리한 공사 비용 전액을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또는 주식회사 개선을 통해서 정상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식회사 개선은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이건희 회장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한 업체입니다. 곽상훈 대표의 제보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자금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건희 회장의 자택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의 자택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개축 및 증집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공사에 대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이건희 자택 공사 관련해서 삼성물산 임원들에 대해 기소했던 만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의 자택 공사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 경영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이어서 이부진 사장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진행한 지스톤 엔지니어링 곽상훈 대표가 삼성물산의 비행 관련 내용과 자료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상훈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삼성에 진행했던 공사를 요약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이 사진은 2006년도에 이부진 회장 자택 내 실내 연못 연장이 한 25미터 됩니다. 그 방수공사를 잘못한 것을 제가 가서 처리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특수강판 1.2cm짜리고요. 삼중 방탄유리고 그 다음에 문은 전부 유압으로 작동되는 그런 특수한 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공은 일본 기술자들이 상당 부분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이건 회장 놀이터인 에버랜드 자동차 경기장 교량입니다. 이 교량에서 이 세금 계산서 두 건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두 건이 삼성 물산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부진 회장 자택에 수영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지상 4층의 지하 2층입니다. 거기에 지하 2층의 수영장을 만들었고요. 제가 거기 수영장의 방수 관련해서 실험에 동원이 됐습니다. 삼성 물산에서 저한테 실험 항목을 특정 지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메일을 보낸 메일 전문이고요. 그때 결제받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시험 항목입니다. 모든 항목이 특정돼서 전체 이게 한 3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음 이 시험에서 이렇게 르베이지라는 에버랜드 리움 미술관 더한 코너에 있는 빌딩 지하에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3개월간 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 돈면입니다. 이 돈면에 검토자는 삼성 물산 사장입니다. 저 건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2011년도 이후에 건물이 모든 사람들마다 건물이 신축이 되었는데 지난번 경찰 수사에서 다 빠졌습니다. 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건희 회장 사랑체에 있는 세워실 방수공사 해달라고 해서 동원됐던 겁니다. 이거는 세금 계산서 항목이 특이합니다. 보안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적는 겁니다. 보안공사로 했는데 이게 제 기억에는 이재용 회장 관련된 공사로 기억이 됩니다. 하도 여러 건 이라서 제가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선이 제가 거래업체로 국세청에 제 거래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건 삼성물산 관련 자료고요. 이거는 제가 한 여덟 건 정도 공사비를 못 받았을 때 2012년도에 삼성감사팀에 하도 약이 올라서 저 문제 제기를 하니까 현장하고 알아서 하라고 회신을 받았던 그 답신 메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말레이시아에 KL-118이라는 빌딩 공사하고 싱가포르 공사에 대한 기술 탈취권입니다. 그건 다음에 밝히겠습니다. 윤석열 대표님 마무리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우혹에 대해 삼성물산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검찰은 이부진 사장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자택수리를 한 삼성재벌 총수 일가의 공사대금의 철체를 분명히 확인하고 참여계좌의 연관성과 함께 삼성물산의 배임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합병 과정부터 이건희 회장의 자택수리 그리고 오늘 공개된 이부진 사장의 자택수리 대금대납 의혹까지 계속해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해 국민연금 지분 5.7% 3대 주주입니다. 스테드시 코드를 발동해서 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검찰 고발과 함께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삼성물산의 배임 의혹과 국민연금의 스테드시 코드 발동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